안녕하세요. 두찌의 큰언니입니다. 예발날 귀요미 두찌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지요? 5월 15일 오늘은 두찌가 태어난지 딱 7개월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신체검사를 해봤습니다. 가끔씩이지만 체중계에 잘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완전 모른척이네요. 몸무게 공개하기 싫은 것이더냐. 쥐는 3.5kg입니다. 앉아 했을때 키는 30cm 정도구요. 엎드려 탔을때는 23cm 정도랄까 부찌의 움직임에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이러하답니다. 방금 비명소리는 막내언니의 장난으로 큰언니가 진짜 놀라져빠지는 소리이니 신경쓰지 마세요. 키우키우키우 부찌의 등 길이는 약 15cm입니다. 강아지 옷은 M사이즈 입는답니다. 다리 길이는 15cm 롱다리 롱다리 흐흑 꼬리뼈 길이는 15cm이고 귀카락 길이는 13cm에요. 가슴둘레는 31cm로 나오네요. 잘 자라고 있죠? 잠도 잘 잔답니다. 애견카페에 있는 어줄리티 높이뛰기를 너무 잘해서 주변 댕댕이 친구들이 부러워했다지요. 구독좋아요 꾹꾹 부찌를 귀여워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빠이빠이 붙이는 10cm 부모님의 ahh 10cm 100cm 11. 10cm 13cm istä